전찬걸 울진 군수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이채익 국회의원과 함께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신한울 원전 3, 4호기 건설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전 군수는 정부에 대해 신한울 3, 4호기 건설 약속 이행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할 것과 원전 소재 지역의 자립적 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. 전 군수는 청와대 인근에서 일주일째 열린 울진 군민 항의 집회 현장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.